최근 베이비 부부 세대들의 은퇴로 노후준비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안정된 연금을 보장해주는 우체국 즉시연금보험을 출시했습니다.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납부한 후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억 5천만원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우체국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45세부터 80세 사이에 가입과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. 평생 지급받던 연금을 사망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사망 후 일정 금액이 유가족에게 상속되는 상속형이 있습니다.